아 잠자다가 오랜만에 할머니가 봤는데 잠자다가 잠이 안와가지고 배고프다 왜 갑자기 내가 배고프냐고 오늘 내가 밥을 안 먹었어 그게 그냥 안 먹고 싶었어 몰라요 왜 그러는지는 자 일단 여기를 열어서 오 뭐야 왠 쿠키가 있네 쿠키는 모르겠다 할머니 왜요 야 인마 너 왜 내 쿠키 먹어 할머니 근데 왜 이렇게 목소리가 남자가 있어요 아 깜짝이야 아 잠깐만 아 어어 아 그래서 일단 열세가 나왔다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배고파가지고 아니 상관없는데 왜 하필 내 쿠키를 먹냐고 내 쿠키를 할머니 먹을수 있니저고 아니 먹을수 있니냐고 그게 얼마선 의제들이 해외해외 직선에서 물을 9만 9900원으로 생긴 쿠키야 그래서요 뭐야 할머니 뭐 일단 여기 들어있으니까 할머니가 모르시겠지 뭐야 뭐야 근데 할머니지 뭐야 아니 뭐야 가시는 여기 찌르면 죽겠네 아주 그냥 아 뭐야 아씨 아무 때면 죽을 뻔했네 아씨 아무 때면 사람 죽을 뻔했다 여기로 올라가 올라가 근데 할머니 집 되게 부재신다 저번에 할아버지 집도 그렇고 할머니 집도 그렇고 뭐 어떻게 우리 집만 이렇게 평범하느냐 할머니 할아버지 집이 다 부재시네 여기로 나갈 수 있나 어디로 나가는구나 으악 좋아 가자 여기 사슬이 있구만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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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안돼 올라가 이 버텀이 뭐야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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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진짜 오래 걸리네 할머니 집 너무 부재더라 이건 너무 힘들어 올라가 제모 뭐야 귀신이야 살려줘 사람 살려줘 깜짝이야!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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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귀신 녀석들이 쫓아오기 전에. 할머니 어디서 드세요? 오, 살았다. 와, 내가 저기 들어오시면 되시네. 타이밍 미쳤고. 올라가. 야, 저러면 죽겠다, 야. 근데 나 아까 분명 죽은 것 같은데, 왜 안죽었지만? 난 불사신인가? 역시 난 불사신이야. 불사신은 허준서. 이건 쭈프였다면 어쩔 수 없이 불사신이 된 거였다고 한다. 뭐지? 뭔 목소리로 들은 것 같은데? 에이, 모르겠다. 그냥 가자. 아, 올라가기 진짜 힘드네. 올라가. 오, 씨, 뭐야? 이게 설마? 짜리omo 누나가. it's esteem mini. 듣 dessus. 저 분 누구시지? 할머니 저분 누구세요? 할아버지요? 할아버지요? 근데 왜 할아버지 왜... 할아버지는 되게 큰실성이 좋습니까, 근데 웨이렇게 elegant 캐릭터가 생겼어요? 몰라, 저도. 할아버지한테 물어봐. 누가 할머니 어떻게 저랑 되어야 되세요? 지금 목소리는 왜 왜 저랑 드세요? 야 이 자식아! 어? 어? 곧 쫙쫙하고 있다. 잠에서 끊어졌어. 너 아직 지금 쫙쫙하고 있어? 벌써요? 할머니들 지금 거의 네 짓단다. 아, 짓이 아니구나.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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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어? 어, 따라잡았어? 어, 그럼 빨리 도망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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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거의 다 따라잡았어. 어, 뭐야 저거! 어, 뭐야! 이번엔 절색이냐? 아주 잘. 짓이다. 가자! 저기 다 하는 얘기니까. 좋아. 좀 기다리고. 좋았어. 좋아. 이쪽이다! 이쪽이야! 드디어 집으로 가자! 에잉? 오케이. 진짜 집인가? 저기 왜 바주카포가 있냐? 코키 조카? 뭐야? 조카라는 거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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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어떻게 나왔냐? 할머니 가세요, 제발. 뭐야? 할머니가 뭐야? 분수술 하세요. 할머니 그림자 분수술! 어, 씨. 할머니 치키 패턴! 어, 어, 씨 깜짝이야! 어허허허. 누가 진짜 할머니인지 맞춰보세요. 아, 어짜. 나 진짜인 것 같은데. 어, 뭐야? 어? 할머니, 나 아무래도. 1대에 몇십 원이 좀 아니지 않나요? 너도 아는구나? 어, 뭐야? 이거 죽으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아무래도 굉장히 너무한데. 아, 이건 좀 기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 아, 할머니. 아무래도 그래도 남자들께요. 종종 당장이신 거예요. 할머니, 남자가 아니죠. 남자 아니에요? 저기 수현나게 보니까. 아유, 수현나게. 아유, 수현나게. 그래요? 그러세요. 어쩌라고요. 저한테. 뭐? 어쩌라고요? 바죽 커피만 먹으래? 쿠키. 쿠키와 쿠키. 쿠키 바죽 커피만 어떠세요? 신상 쿠키 먹는 법. 할머니, 이렇게 좀 쿠키를 마시고 드세요. 쿠키 이겼다. 오, 너 다음에 보자. 다음에는 좀 다리몽댕이로 뿌셋될 줄 알아? 예, 예, 예. 자, 할머니께서 제 생겨낼 수 있으니까 여기로 올라가. 쿠키 먹어. 쿠키 더 먹어. 점프패드, 스피스패드. 어, 뭐야. 뭐야. 나 겁나 빨라졌어. 이거 뭐야, 이거. 어, 뭐야. 이 사람. 근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이 사람. 우와, 우와. 아무튼. 오늘. 아이씨, 뭐야. 나 왜 방귀쟁이가 되었냐? 뭐야, 이거. 야, 뭐야. 뚱댕과 카트를 타네? 자, 아무튼 여러분. 오늘은 제가 왠지 모르는 이상한 모습이 되었으니까. 다음 시간에 만날게. 안녕.